안녕하세요. 헬스앤비티 모델을 인사드리게 된 주진입니다. 일단 이렇게 건강한 헬스앤비티의 첫 번째 모델이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언제나 건강하고 맛있는 헬스푸드 대표주자인 헬스앤비티와 함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현대사회가 너무 바쁘고 또 요즘에 건강을 엄청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단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놓치기 쉬운 영양뿐만 아니라 맛까지 모두 놓치지 않아서 다이어트 분들께서 아주 만족하실 제품부터 온가족의 건강한 식단을 놓아줄 프리미엄 헬스푸드 브랜드입니다. 저는 뭐 밥 종류 좋아하고요. 소세지, 만두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매운 걸 좋아해서 마라맛 닭가슴살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주 먹어요. 네, 앞으로 저 주진과 함께하는 프리미엄 헬스푸드 브랜드 헬스앤비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